이번 사건을 1심 판결의 이름 기반을 두고 비교적 김건희 여사 측에 우호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2심 판결 내용을 보고 2심의 재판부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가를 보면 이 문제가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사건이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대통령을 만나기 전이든 후든 간에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자연인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만나기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건 전무를 여러분들도 그냥 서쳐 지나갔을 테니까 한번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이치 전주 통장을 빌려주고 자금 지원을 약속한 사람 전주가 여러 명이 있죠 이 전주 가운데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니도 관계됐을 겁니다 도이치 전주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유죄 1심에 무죄가 나왔고 2심에 그냥 무죄가 나왔으면 여러분 그냥 덮였을 겁니다 2심에 무죄가 나왔으면 그런데 2심에서 유죄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뽑은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수사 영향을 줄 듯 당연히 수사 영향을 주는 거죠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통장하고 여러분 통장을 빌려주고 자금 지원을 약속한 사람들이 1심은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를 못하기가 갸우뚱하지만 어떻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2심에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주가 조작 사건을 전주가 방조했다는 거죠 꼭 같은 혐의가 김건희 여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심 판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료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로 기송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던 손 모 씨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점이죠 여건이 그동안 김 여사 무혐의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온 만큼 손 씨와 유사한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꼭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서울고법 행사 5부는 2심 선고 공판에서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 조작 행위를 인식하고도 그러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정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정범의 시세 조작 행위를 알고도 이것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가 전주 손 씨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꼭 같은 일이 김건희 여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왜 김건희 여사가 전주였으니까 권오수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2천 원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천 원대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손 씨 전주 손 씨는 시세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2심은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용인한 상태에서 방조했다고 본 거죠 주가 조작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참 그냥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동아일보가 사슬에서 이렇게 다룬 겁니다 검찰 김 여사 폭탄 돌리기 명분 더 남았나 동아일보 논조는 먼 거 아니까 당연히 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여기 보시면 내용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시세 조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이 바로 전주 손 씨의 혐이다 이야기죠 김건희 여사도 손 씨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가 조작의 주요 전주 가운데 한 명이고 똑같은 희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거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개된 증거들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기에 자기 여러분들 주식 통장을 여러 개 제공했으니까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그러나 또 이 재판부 판결이라는 것은 감이 아니고 증거가 필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김건희 여사 계좌로 거래된 이 회사 주식이 40억 정도에 상당하게 해당하고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건 정권사 직원이 주식 거래 내역과 금액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법원에 제출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정권 회사 직원에게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그냥 완전히 이림한 것이 아니고 그래 사실 어느 정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들이 증거물로 제출이 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주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억 원 손해를 받지만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합쳐가지고 23억 원대의 차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개 이제 윤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짐을 벗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사안을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났네요 수익이 여러분들이 23억 정도로 주게 되는데 이게 내 보도 내용에 의하게 되면 23억 시세 차익을 누린 거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이 됐으니까 처같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룰 거다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가 한참 치열할 때 홍준표 시장이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고 그랬겠는데 지금 보니까 처같이 문제뿐만 아니고 처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럽겠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이더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주 손 씨가 1심 무죄 2심 유죄 2심에서는 사전에 주식거래 조작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니까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내가 볼 때는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제 용산 대통령진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할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네요